한 7년? 7년? 지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했었던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안정, 자유, 행복. 마음속에 빛나는 별을 따려고 오랫동안 꿈의 사다리를 찾아 헤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를 그 사다리를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많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꿈의 사다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끊어진 사다리, 너무 가팔라서 오르다 멈춘 사다리 좁고 구버러져 어지러운 사다리 마음속에 꿈을 묻어버린 귀하에게 유산화라는 사다리를 권합니다. 지금의 그 마음으로 오를 수 있는 경사가 완만한 사다리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조금씩 열매가 주어지는 고든 사다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솜잡고 가기에 충분한 넓고 튼튼한 사다리 유산화는 당신의 별에 닿아 있습니다. 현실과 별을 연결한 유산화로 소중한 꿈을 이루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자유함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